저희 드림캐쳐가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할로윈 분장을 하고 우리 썸녀 분들과 같이 할로윈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어때요? 이쁘네 이쁘네 일단 우리 멤버들 할로윈 오늘 버스킹하는 소감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뭔가 저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핫하네요 저는 추워요 우리 시연이는 어때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로윈을 맞이해서 코스튬을 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정말 오늘 재밌게 즐기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오늘 이렇게 할로윈 분장했는데 각자의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수아부터 어떤 컨셉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아아 들려요? 들리나요? 네 저는 빨간 망토 차차를 코스프로 해봤는데 그냥 하면 너무 심심해서 이렇게 상처를 내봤어요 Prison 뭐지? 오 assignments 오 무서워요 대박 무서워요 여러분도 무서워요 와 여러분 좋은데요 되게? 여러분들 되게 꾸미고 온 거 아니에요? 대박 대박이다 귀여워 동이는요? 네 저 오늘 강씨 blocked 오 원래는 출리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때 머리가 이렇게 했어요 뒤에 출리머리 했어요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당신 보여줘요 귀여워 시연이는요? 네 저는요 저는